존댓말 패치가 폭발할뻔했는데 예 다행히 어떻게 버텼어요 거기서 자 아군 좌전포 상대의 좌전포 많고 아군의 차단이 4명 뭐죠 이거 왜 이리 많죠? 아군의 차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경로당 시라소니는 뭐죠 이거? 중국 헤비 쓸만합니다 9티어랑 10티어는 아 중앙 망했네요 이 판 이 맵이 중앙을 먹히면은 진짜 게임이 힘들어지는데 하트 아재는 이제 죽겠지만 1390이라도 잡으면 상대방의 최소한 비벼볼 수 있습니다 게임을 저시기 되면은 비벼 수가 있어 이거 탈출 가능하나요? 혹시 하트 아재? 탈출 이젝션 탈출해야죠 빨리 언덕 밑으로 뭐죠 이건? 아니 이 백기 왜 일로 옵니까 도대체가 아 이거 뭐죠? T32님 걔도 끊으면 됩니다 여기서 막아야 한다 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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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두 한번더 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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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습니다 예 이 판 이겼어요 이 판 이 판 거의 이겼습니다 거의 이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 판 지금 이까지 잡으면은 확실합니다 티사미는 왜이렇게 뚝 까맣죠? 티사미가 죽지만 않으면 되는데 불안하니 죽을거 같은데 이 사람 지금 보면은 시가재 쪽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해야할 건 단 하나 중앙 탈환 중앙 언덕만 장악되면은 게임 그냥 이깁니다 이 판 아홉씨를 먹었기 때문에 불안하긴 하지만 여긴 안좋아요 이쪽은 아닙니다 여긴 아니에요 엑센추 없습니다 혜조빠라기님 팔았어요 아쉽지만 없습니다 215에도 있었는데 팔았고 이제 크레딧이 좀 부족했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게임 이상해지는데요 이러면 뒤보세요 뒤 뒤 뒤 뒤 이펙트 안들어와줍니까? 들어와야죠 아니 거기말고 들어와서 일 때려야죠 아니 200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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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율 52% 200님 뭐하십니까 지금 아 아 풀린다 존댓말 패치가 풀린다 아 아 아 엉덩 못먹으면 집니다 엉덩 못먹으면 집니다 엉덩 못먹으면 집니다 파츠님 예 4만판 1500 52%님 4만판 했는데 잡으세요 아니 앞으로 가서 붙으면 되잖아요 지금 에 여기서 이 새끼 안에 이렇게 붙으면은 여기서 맞을 일도 없고 여기서 맞을 일도 없는데 에 타이밍 더욱더 generators 앞으로 연락이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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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템 공짜입니다. 올템 공짜고요. 예 프리미엄을 지르면은 좀 더 빨리 키울 수 있어요 탱크를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장담했죠? 졌습니다 게임 이거 졌어요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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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포가 못 잡으면 집니다 이거 지금 자주포가 못 잡으면 집니다. 와아 우와 상대방 그릴래도 한 레이팅 하기 때문에 막상막하네요 지금 고폭 쓰세요 고폭 쓰세요 고폭 쓰세요 고폭 고폭 쓰세요 고폭 기어 방금 튕기는 소리 났잖아요 스콜피온 쐈잖아요 방금 아저씨 소리 안들렸어요 스콜 쐈잖아요 스콜 쐈어요 또 쐈네요 쐈 탄빡 탄빡 났고요 탄빡 좋습니다 달려야죠 들어가 좀 들어가세요 전댓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갑니다 예 뭐하나요 왜 시체 밀죠 시체 밀어 시체 시체 왜 밀어요 한대 맞아도 안죽잖아요 지금 한대 맞아도 안죽는데 뭐하시나요 지금 들어가서 몸으로 비벼도 이길 판인데 아군 자주 죽어요 아군 자주 뒤졌어요 아군 자주 사망 아군 자주 아군 자주 사망 콩공캐가 결국 잡네요 와 이 판 졌으면은 저 이 판 졌으면은 저 멘탈 존나 흔들렸는데 어 존나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욕을 하면 안되는데 예 13 14승 1패 예 14승 1패입니다 14승 1패